스파르타 코딩 클럽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년 후에 대부분의 일자리가 IT 기술과 인력으로 대체될 것은 이미 누구한테 질문을 해도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들 꼭 있지 않나요? 아 코딩 좀 배워야 되는데 아 그 친구 자세히 보면 사실 작년에도 아 코딩 좀 배워야 되는데 재작년에도 아 코딩 좀 배워볼까? 저희는 사실 이것이 그 친구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적절한 솔루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들여다봤더니 이 애들 코딩에 비해서 현저하게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개발자 취업을 위한 부트캠프만 많고요 그리고 이 교수법 그러니까 이 일반인에게 필요한 커리큘럼보다는 좀 더 개발자가 취업이 되는 그 다음 좀 더 뭔가 정형화되고 그 다음 좀 더 깊고 이렇게 현업에 맞는 커리큘럼들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을 한번 우리가 혁신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 지금이냐면 이 IT로 대성한 창업가들 돈을 번 친구들 변화하는 세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가 이제 물밀듯이 사회로 나오고 그들이 2호 3호 세대가 되면서 자기 개발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중국어를 배울까요? 이미 발빠른 직장인들은 코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인을 위한 커리큘럼 시스템을 제공하는 온라인 코딩 교육 스파르타 코딩 클럽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실용적인 커리큘럼, 의지, 머리 저희는 이 세 개를 잡아주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성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한 작년 7월 정도에 온라인이 런칭했으니까 몇 개월 안 되지만 누적 매출이 한 40억 정도 되고요 올해 연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업 튜터가 150명 정도가 팟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누적 수강생은 한 6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습니다 카카오하고 베나르민족의 기업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춰서 굳이 개발 직군이 아니더라도 이 D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회사들의 노력입니다 그럼 어떤 차별점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 있었나 실용적인 커리큘럼, 의지를 잡아주는 교육, 머리를 잡아주는 교육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인이 코딩을 배우는 것은 개발자가 배우는 것과 현저하게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나중에 필요할 기술들을 많이 배우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서는 일단 필요한 것만 배워 그리고 어떻게 찾는지 알려줄게 선생님 이건 더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요 필요할 때 배우세요 찾아보면서 어떻게 찾는지는 저희가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들기 위주의 수업이 잘 녹아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서비스를 런칭하시는 분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의지를 잡아주는 교육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 코딩 클럽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해진 주차까지 정해진 데까지 안 들으면 사유서를 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냈는데 내가 40만 원을 냈는데 그 주차까지 못 들었으면 사유서를 내야 됩니다 이런 관리형 시스템이 저희의 매력입니다 아 사유서를 써서도 안 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의 약속일을 정해서 그 날에는 막 알림톡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막 듣게 하고 또 뒤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엄청 하면서 이 진한 관리 매니저분들이 주말에 또 출근하셔가지고 일일이 전화도 합니다 코딩 왜 안 들으셨어요? 다음 주 어디까지 들으실 거예요? 전화 또 안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쪼고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의지를 잡아줬으면 머리를 잡아줘야 코딩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코딩은요 서양 미술사를 배우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미술사 같은 경우는 몰라도 잘 이해가 안 돼도 쭉쭉쭉쭉 들어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코딩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히면 다음 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튜터들이 다 대기하면서 증문즉답을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기수강생들이 다시 미니 튜터로 활동하면서 증문즉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가 완주율이 5%에서 8% 이렇게 된다면 저희는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1주차 끝나고 그러니까 1주차도 수강하지 않으시는 돈을 내고 1주차도 수강하지 않으시는 엔젤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빼고 나머지를 하면 한 70-80% 정도가 보통 완주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딱 목표한 데까지 수강을 했기 때문에 친구하게 추천하겠습니까? 라는 NPS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6만 명이 다녀가셨는데요 한 30%에서 4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개발자로 전향하고 싶어 하십니다 해보니까 재밌는데 나도 개발자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항해99라는 온라인 부트캠프입니다 99일 동안 일주일에 100시간씩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또는 11시까지 계속 주구장창 코딩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Gether라는 시스템에서 99일 동안 눈뜨면 접속하고 잘기 전까지 계속 접속해 있는 그런 부트캠프입니다 실제로 한 9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100시간씩 하면 99일 동안 100시간씩 하면 뭐라도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항해의 키워드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요새 개발자 대란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협력사들이 이제 그 좋은 개발자들을 뽑아가려고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지금은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제작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나 PM, 퍼포먼스 마케터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 코스도 마련을 해서 이분들이 한 대 만나게 할 겁니다 이분들이 한 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람 앱, 캘린더 앱, 무슨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한 달에도 2, 30개씩 탄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잘 되는 건 살리고 안 되는 건 포트폴리오로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트는 장기적으로 반쪽은 교육회사 반쪽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회사가 좀 잘 될 것 같나요? 잘 될 것 같으면 점을 한번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 대표님만 잘 될 것 같다고 고맙습니다 이거는요 듣기 좋은 얘기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커리어를 밟아왔습니다 배달 민족에서 API 개발자도 잠깐 했었고요 본앤젤스라고 하는 벤처 캐피털에서 VC 심사역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창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본앤젤스를 어떻게 보면 퇴사하고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저희는 애들 코딩 하려고 했어요 애들 코딩 그래서 전단지 붙이고 이랬단 말이죠 마포 가서 붙이고 음마아파트 붙이고 노원 가서 붙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저 혼자 이걸 하려고 했어요 대학생들한테 한두 달 가르쳐가지고 파견을 딱 시키면 과외 교사도 되고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친구도 꼬셨습니다 너 애들 코딩 교육 좀 관심 있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애들 코딩 커리클럽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연락이 안 옵니다 그 이렇게 과학고등학교에 카이스트 나온 친구가 수학과학 과에 전단지 붙였으면 이렇게 연락이 안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잡힌 게 재현이라는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에 그 목동에 있는 친구였는데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천재의 재능이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를 이제 같이 교육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도 인사이트를 쌓을 수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뭐 8살 친구도 연결이 되기도 했는데 아유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이제 어머니들 막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이 시장에 대한 파악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접었어요 금방 첫 번째는 일단 재현이가 진짜 잘해요 그런데 재현이 말고 고객이 없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코딩 자체가 수능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옛날 같으면 방과 후 교육 이런 걸로 저 때도 그랬지만 바이올린하고 피아노하고 종이접기하고 신문 스크랩반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웬만하면 코딩 고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교육에 친구들이 코딩을 잘해요 진짜 곧잘 합니다 그래서 한 두 달만 가르치면 컨텐츠가 대학생 가르쳐가지고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을 막 파이썬 가르쳐야 되는데 대학생들 배고도 배꼽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딱 얘기해 주시는데 아 선생님 시장은 두 개가 있어요 78살에 영재교육 시장이 있고요 중학생에 경시대의 시장이 있어요 중간은 약간 피아노와 경쟁 내지는 피아노보다 좀 밑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교육에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미 잘하지 수능에는 안 들어가지 굳이 이걸 사교육까지 더 보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접기로 합니다 앞서서 피벗 과정이 엄청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힘들어요 일주일 만에 성인 교육을 런칭합니다 그냥 진짜 뭐든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하고 친한 개발자 형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모았어요 페이스북에서 어 근데 60만원이라는 큰 돈인데 20명이 모였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1200만원이 벌린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 신기하다 이때 진짜 감사한 분들인데 지금 생각해도 근데 솔직한 말로 왜 코딩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60만원씩 내고 코딩을 배워서 코딩 배우면 진급하나? 갑자기 개발자가 되나? 아 잘 모르겠는데? 왜 코딩을 이렇게 다들 배우려고 하지? 근데 사람들 너무 좋아해 그래서 2기를 런칭합니다 튜터 10명 수강생 100명 안드로이드, iOS 쫙 해가지고 다 갑시다 대차게 말아먹습니다 지인과 지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구나 아 이게 완전히 다른 시장이구나 아 내가 진짜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뭐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시장에 그래서 퇴직금 다 쓰고 한 27명 정도가 그때 모여가지고 꾸역꾸역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죠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니즈로 정확하게 딱 규명을 할 수 있는지 그때 여태까지는 아직 저희 솔직히 말하면 회사의 모습도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여기 보이시는 저희 공동창업자 황순영 이사님을 꼬시기로 하고 순영님도 1기 수강생으로 왔다가 어 저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면서 딱 맞아서 이렇게 3명이서 회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도 엄청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때 기점으로 회사의 모습이 점점 갖춰지기 시작을 하죠 그냥 니즈는 모르겠고 차근차근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이때까지 솔직히 말하면 아직 막 고민이 많았어요 진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순영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정규님 무슨 소리입니까? 코드은 제 2의 영어예요 영어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해나갔어요 진짜 그냥 차근차근 그냥 오는 고객 다 잘해드리고 한 명이라도 더 잘 배울 수 있게 그냥 서빙하고 홍보 기회 있으면 어디든 다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저희는 투자를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그냥 병아리 키워서 닭 사고 닭 채워서 또 알라가 돼지 사고 소 사고 이런 식으로 꼬았어요 그냥 저희끼리 막 갑자기 놀러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거 사진으로 광고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 인터뷰 뭐 이거 카메라 집에 있던 거 배우고 비디오 하는 거 배워가지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딱 1억만 넘었으면 좋겠다 1억만 한 기수 그냥 두 달인데 두 달에 1억만 넘기면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심지어 무슨 일까지 했었냐면 이거 진짜 공개를 잘 안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좀 부끄러워서 이런 집도 했습니다 저희가 자 6기가 런칭합니다 알림 신청하세요 하고 알림 신청을 막 해서 사람들이 알림 신청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앞에 보였던 여자분 신지연 이사님이 알림 신청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다짜부터 전화를 해요 갑자기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상담 신청하셨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사람이 저 알림 신청했는데 상담 신청하신 거 아니세요? 그러면 연결된 김에 뭐 더 여쭤볼까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또 그래 이게 좀 궁금했는데 그런 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라프가 좀 쌓이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환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초반에 고객을 많이 모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1억을 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어땠냐면 저희가 늘상 똑같았어요 늘상 똑같았어요 오후 4시에 이제 아 여기 1억 감동이래 송진영님 저희 1기 수강생이신데 맞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1억당 넘었을 때 어떤 뭐였냐면 프로덕트 마켓핏이 맞으면 프로덕트 마켓핏을 아직 찾고 있으면 너는 프로덕트 마켓핏을 안 맞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그죠? 그 맞으면 그냥 느낌이 온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후 4시에 저희가 알림 신청하신 분들한테 쫙 보냈어요 그냥 여느 날과 똑같이 아 위키가 런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일로 이거 연동을 해놨거든요 결제가 오면 울리게 1분에 하나씩 결제가 오는 거예요 윙윙윙윙윙윙윙 이렇게 이게 7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분에 하나씩 70만원이 결제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 이건 무조건 우리가 그냥 잘하면 되는 게임이다 리진이 있다 정의를 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면서 이제 무조건 달린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쉽지 않은 법 코로나가 터지고요 그 와중에 이 기회와 위기는 좀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공동 창업자들을 저희가 또 막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 SDS 다니다가 또 오신 친구도 있고 저희 사무실도 마련을 했고요 사무실 마련한 이유는 너무 당연하게도 오프라인 공간들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워크샵도 다녀왔습니다 이때 이제 다섯 명이 정직원이었고 이제 세 명이 인턴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작한 게 스파르타 온라인입니다 저 한 2분 정도만 딱 더 해도 될까요?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코로나니까 우리 복습 영상을 찍어둔 게 있으니까 그것만 팔아보자 야 이거라도 누가 사겠냐? 이런 생각으로 근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어? 야 이거 사람들이 사는데 온라인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컨셉을 잡아 보자 근데 이걸 뭐 의지를 잡아주는 컨셉으로 할지 뭘 할지 뭐 빡세게 굴리는 컨셉으로 모르잖아요 뭐 평생 소장 컨셉으로 할지 그것도 문구별로 막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현재 스파르타 온라인으로 컨셉 자체가 정착이 된 겁니다 지금은 27명이에요 어제 들어오신 분까지 해서 저희가 일하는 그 가치가 있는데 빠르게 진정성 있게 와우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전략을 요약하자면 뭐 멋들어지게는 오프라인으로 인지도를 쌓은 다음에 온라인에서 그 인지도를 기반으로 포지셔닝 하면서 스케일을 갖추고 그 다음 밸류체인에 전반적으로 먹어간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풀숲이 나오면 풀숲을 가르고 이러면서 막 달려왔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 책 창업책도 진짜 많이 읽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업적 혜자 시장 사이즈 일조 갈 수 있는 시장이냐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길게 갈리려면 복지가 중요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기업의 성장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다 반드시 스팀팩만 쓰고 스팀팩 쓰고 무조건 달리는 무조건 스팀팩만 쓰고 달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이렇게 갈 때도 있고 그리고 시장 사이즈 전략보다 스피드와 팀이 진짜 중요하다 솔직히 물을 반밖에 안 채운 물을 팔아도 한 10명 20명은 먹고 살 수 있는 큰 회사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요즘은 그냥 스피드하고 팀이 되면 물론 일조 회사가 되냐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겠지만요 그렇지만 또 일조 회사는 가는 길에 또 그 기회를 또 모색하면 되잖아요 돈을 적게 쓰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나중에 큰 화가 없다 그리고 저는 뺀 처음에 막 대표님들의 강연 이런 거 엄청 보면서 그 제가 생각했던 그 대표님의 훌륭한 대표님이라는 그 파랑새를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 빠그라졌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 스스로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를 해서 대표 따라서 제일 그 색깔이 좀 출중한 회사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피드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인데 창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시장한테 계속 가서 그냥 따기를 맞는 행위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심지어 막 따기를 안 맞으면 분명히 내가 모르지만 회사 어딘가에선 따기를 맞고 있겠군 빨리 그걸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정도로 그냥 진짜 빠르게 계속 이렇게 시장한테 나가가지고 따기를 맞는 행위가 창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치만 저희 막내의 친구인데요 이런 표정들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체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게 매일매일 즐거우니까 우리가 또 이만큼 달성했다 또 이만큼 달성했다 하는 것들이 스파르타 코팅클럽의 후기들을 그냥 모아놓은 건데요 볼 때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스파르타의 미션은 누구나 큰일 낼 수 있어 입니다 큰일 내는 거 나쁜 표현 아니야 3살짜리 애도 할머니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애도 당신도 그냥 직장인도 큰일 내 괜찮아 큰일 내자 이런 게 스파르타의 미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